오늘의 관점 포인트는 역시 이혜몽의 에스키 데뷔전입니다. 누가 사라졌네요? 네, 어디 가셨죠? 네네, 화장실 갔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하다고 자꾸 신뢰해요, 이런데요? 아, 엄청... 내가 있을지, 엄청 걸렸다. 축구장을 다 쉽게 해봐도 되겠네. 송송가신다. 어때요? 계속 그냥 어우 몸에 소름이 대한민국 전설의 임의자 선생님의 무대를 눈앞에서 보니까 박수 아 감동이다 감동 이거 빼야겠다. 끌까? 빨리 깨지게. 이거 왜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 저는 전살해가지고 잘 못 잡지. 계속 오면 계속 꾸는 거야. 맛있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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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버叔さん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고마우 사랑해요~! 한 번 더 못 가고 싶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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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임영웅씨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음향 축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리버거 좀 많이 빼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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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잦은 속에 처럼 살며시 구이처못 다져온 이 행복 여빈 옷깃에 쓰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란 듯 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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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돼. 야, 안돼. 뭐야. 오오오! 와우! εκ then! 나 여기다. 완성됐어. 이것이 되나lä. 누구나. 되구 Youtube transmitting. 하나, 하나, 하나. 영홍씨 이제 나만 믿어요 음향 체크하겠습니다 나조차 못믿던 내게 곁에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것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밝게 그대 편에 걸어가요 제 목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darga Hey, Hey, Hey! 빛의 느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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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